이 마음은 나 파올 거야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간다 간다 하네요 두 분 이 노래를 알기에는 어리죠 그런데 이 노래를 엄마가 되게 좋아해서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세 분입니다 자 갈게요 멈춰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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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너는 내 어디가 좋아 난 너의 모든 게 좋아 넌 내는 샤랄랄랄라 세상에 아 샤랄랄라는 코러스 아니에요? 네 내 맘도가 틀렸습니다 자 계속 류욱 루나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! 성공한 만큼 상품이 쌓여가는 열련란 노래다! 정말 그렇습니다 이 코너만 잘하면 우승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승보다 나을 때도 있고요 상품이 정말 푸짐해요 한 두 개 샀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공한 만큼 쌓여가니까 엄청납니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원의 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 프라이어 핸디형 다리미 루어 낚시 세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스마트워치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힘들어 자 원의 끼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끼? 씨까지 갈아주는 원의 끼 헨트 주스 렛츠 고 잘 보세요 미용실 원장님 정답 확실해요? 확실해요 믿어요? 네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미스코리아 정답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정답 한 번에 바나리니야 비커즈 암 오 미스코리아 성공!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좋아하네요. 아니 이승이 형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는. 미스코리아. 자 갈게요. 힌트 드리겠습니다. 로봇청소기예요. 윤도현 씨. 원해요? 원하지. 로봇청소기 원해요? 윤도현 씨가 웬일이야. 로봇청소기를 딱 원하고 웬일이야. 저 연습실 하나도. 웬일이야. 힌트 주세요. 다음 노래예요. 노래 가슴 힌트예요. 정답. 좋으세요 좋으세요. 라구요. 아니에요. 접근 좋았습니다. 그렇지 그렇죠. 그분의 노래겠죠. 마이크를. 그분의 노래 중에 하나겠죠.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. 자 자 자. 지금 두 번째 힌트가 나오락 말락 했는데. 하나 둘 셋. 거꾸로는 연어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있잖아요 없어요. 정확히 말씀하세요. 정확히 말씀하세요. 정답. 정답. 윤도현 씨 정답했습니다. 윤도현.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. 아닙니다. 비슷했어요. 정답 정답 정답. 남준봉 준봉 준봉.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. 정답. 와우. 아 이제 가사가 제목이 어렵구나. 흐르는 강도.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에. 도무지 알 수 없는. 그들만의 신비한. 이 글처럼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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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누가 말이 되냐고요.